자 그 다음 시험 볼게요 at the Rapidsieg Jew in Germany 독일의 지역 이름인데 독일어를 샘이 몰라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다 자, 레이프지그 동물원에서 34 주 챔팬지 앤 오랑우탄 34마리의 동물원 침팬지와 그리고 오랑우탄 들이 자 이건 ing 당연히 후체수식이죠 참여하는 연구에 자 어떤 연구에 참여하는 이 34마리의 얘네들이 were each individually tested 각각 개별적으로 검사 받았습니다 방에서 콤마 웨어 콤마 위치는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것을 콤마 웨어 니까 계속적이야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they were put in front of two box 두개의 상자 앞에 그들은 놓여 졌습니다 an experimenter would place an object inside one box 이럴때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 한 실험자가 한 상자 한 상자 안쪽에 물체를 place 이럴때는 놓다 라는 뜻이에요 놓곤 했다 자 그리고는 떠나고는 했다 a and b 했지 방을 another experimenter would enter the room 또 다른 실험자가 그 방에 들어오곤 했고 and move the object into the other box and exit 그 물체를 다른 상자에다가 이동시키고 그리고는 나가고는 했다 exit 나가다 when the first experimenter returned and tried 되돌아와서 try ing try to 는 노력하다 저 시도하다 try ing 는 자 되돌아와서 회수하는 것 그 물체를 회수하는 걸 시도했을 때 from the first 첫번째 상자로부터 the great ape would help the experimenter great ape 그냥 침팬지아 오라운탄 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 great ape 들은 그 실험자가 두번째 상자 여는 걸 돕곤 했다 help 우리 준사 역 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목적격보의 투부정사 나 원형 부정사가 와야 돼 요기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어서 원형이니까 동그라미 친 거야 어 투부정사 어 자 그리고 근데 이번에는 주어가 뒤에 나가는 거 보니까 주어가 뒤에 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목적격이 겠죠 어 계속 조용법의 목적격 그리고 그러니까 해석을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잇은 아까 복수 여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 great ape 가 지금 단수로 왔지 얘를 나타낸 거야 자 그 원중이는 알았다 무엇을 여기 대신 하나 또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 물체가 과거완료 과거완료 수동테네 어 옮겨 진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여기 투하고 위치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어 그래서 그 물체가 어떤 것에 옮겨졌는지를 알았다 이런식으로 이제 구조는 된거겠지 어 그 두번째 상자죠 그것이 어 그것이 그 물체가 옮겨졌다 라고 알았던 두번째 상자를 열게끔 도와줬다 그러나 most apes in the study did not help the first experimenter open the second box 연구의 대부분의 그 유인 그 동 원숭이들은 도와주지 않았다 자 근데 이거 5 형식이야 조심해야 돼 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하는 것을 2번째 상자 여는 거를 도와주지 않았다 if the first experimenter was still in the room 첫번째 실험가가 여전히 그 방에 있었다면 자 목적 모모 하기 위해 자 이번에는 근데 지각 이에요 그래도 5 형식 이라 그러자 두번째 실험자가 그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을 보기 위해 첫번 그 방에 여전히 있었을 때는 있었다면 돕지는 않았다 자 더 파인딩 쇼우 the great ape understood 그래서 그 결과는 보여준다 여기도 또 대시 하나 생각되고 이번에는 접속사 대시다 이 원숭이들이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뭘 when the first experimenter still thought the item was where he or she has last left it 그 첫번째 실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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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생각하는 지 를 이해한다 근데 또 뭘 또 대시 생략된 거야 아 이건 2번 이라 그랬다 1번 이었으니까 그 물건이 3번 이라 그러자 이럴 때 where 는 뭐뭐한 곳 선행사가 생략이 됐어요 요 지점에 그래서 이때는 뭐뭐한 곳 이라고 생각하면 해석하면 돼 자 그날 그녀가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그것을 놔두었던 곳에 있다 비동사 여기 어 그래서 첫번째 실험가가 여전히 그 물건이 그 물건이 그 물건이 그나 그녀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놔 둔 곳에 있는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할 어 언제 생각하는지 때가 아니라 이거는 언제 언제 생각하는지를 이 원숭이들이 이해한다는 것을 그 결과가 보여준다 어 말이 복잡하다 여기가 자 그래서 according to the study 그 연구에 따르면 great ape can distinguish 구분해 낼 수 외드 오나 피포 헴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현실에 대한 그리고는 유 스티스 언더 스탠딩 이 이해를 사용하고는 한다 a & b 음 사람을 당해 뭐 돕기 위해서 겠죠 어 이건 문 이건 a 는 안 봐도 딱 보면 알 수 있겠다 어 그래서 돕기 위해 그래서 답은 1번 이래요 틀린 믿음 믿음 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또 생각 이라는 뜻 이에요 여기까지